자 이번 시간은 148페이지 교과서 148페이지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많이 바뀌었죠 표시광고가 자 150페이지 보시면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되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제가 다니다보면 길거리에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되고요 150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번호 밑줄 치십시오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신설됐습니다 이제 광고할 때 등록번호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다 중계대상물 표시광고 이게 올해 2020년도에 등록번호가 신설됐다는 것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있는데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 하는 경우에는 성명소연 등 일반광고를 하려면 성명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소연 등 등록번호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냥 광고를 하려면 성명소연 등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려면 추가로 더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표시광고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 맨 밑에 있는데요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에 나와있죠 소재지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계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업에 보니까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다시 더 추가로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청수 총청수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총청수, 사용생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총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일반 광고할 때 5개 있죠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 5개가 더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8개가 추가되니까 18가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50페이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151페이지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십시오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밑줄 치시고요 이게 직방, 가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밑줄 치시고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2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는데 1번, 2번 둘 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4군데입니다 그 기역에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이 가는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디거스에 보니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밑줄 치십시오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요 리얼에 그 밖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당연히 5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 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내용 및 방법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양가로 4번에 있는 절차는 제가 출판에 여기 적어놨죠 모니터링 수탁기관, 네 군데에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수탁기관은 수탁받을 숫자죠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이 수탁기관이 수행을 한 후에 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시, 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시, 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컴퓨터 화면, 텔레비전 화면 지켜보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감시, 감독, 관찰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모니터링 절차 151페지부터 152페지까지 있고요 양가로 5번 152페지,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허위광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허위광고, 허위 매물 올리는 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리언에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디겟에 보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리얼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미험에 중개 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교재 153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 허위 매물을 못 올리게 하니까 전국의 포탈 사이트에 있던 20만 건의 매물이 사라졌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는 매물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156페이지 중개계약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자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법제 22조 보면 되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있는데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개업 공개사게 하면 개업 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어로의 계약이라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의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말로 구두로 해도 되는데 우리 교과서 156페이지 그 박스에 보니까 4가지 사항을 우리 암기 프린터는 1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의뢰인은 요청받은 개업 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 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인데 이 법정 서식입니다 이게 법정 서식이 있는데 159페이지 맨 위에 1번 의뢰의 의무사항 밑줄 치시고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갑이 의뢰인이고요 의뢰의 개업 공개사인데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전속 중개계약서와 다르고 나머지는 전속 중개계약서와 모든 서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밑줄 치시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 그 다음에 4번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5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6번 그 밖의 사항은 다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우리 교과서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또는 입니다 또는 인이나 날인이나 같은 말이죠 인은 도장이라는 이야기죠 자필로 성명을 적든지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된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밑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밑 날인인데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계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계를 의뢰할 수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계를 의뢰해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승사시키는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계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 우리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속한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계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의뢰인들이 전속 중개계약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6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양가로 2번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이나 모두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도 마찬가지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16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163페이지 정보 공개 의문데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 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속은 특정한 개업 공개사에게만 중개를 1임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속을 매전 전속 중개계약을 한 개업 공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우리 교과서 163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또는 또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험에 또는 대신에 미시라고 해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미시 아니라 또는 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양가로 2번에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를 보면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있는데 단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예정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경우에 우리 교과서 163 맨 밑에 동그라미 7번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6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5번 뒤에 보면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다만이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액서로 출제됐습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64페이지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전속 중개계약에 따른 의문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의문데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밑줄 치십시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 문서 동그라미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민법시험에 문서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액섭니다 민법에서는 그런데 공개사법에서는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전속 중개계약체결 후 7일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또는 동그라미 하시라고 했죠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공개한 때는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되고요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의 의문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있죠 중개 의뢰인의 의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면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면 만약에 갑이라는 의뢰인과 갑이라는 의뢰인하고 그 다음에 의리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적으로 막혔다고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 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와 소개한 을개업공개사 을개업공개사가 소개한 A 어뢰인과 그 다음에 각 어뢰인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계보수에 해당한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중계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없습니다 비용만 지불하되 비용의 최고 한도는 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중계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이게 16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양가로 3번은 우리 서식에서 봤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기억해 보니까 중계보수를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6번에 의무 위반 시 제재인데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외에 전속중계계약 위반은 모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모두 업무 정지 사유다 166페이지 교과서 전속중계계약서 서식은 1번 의뢰의 업무 사항 2번 갑의 업무 사항만 일반중계계약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중계계약서나 똑같습니다 3번부터는 서식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68페이지 부동산 거래정보망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김 cima 일기자 참ve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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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